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에는 천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았는데요. 남도의 작은 도시인 순천이 이제는 문화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민선 8기 전반기의 성과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관규입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출범한 지가 2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절반 딱 돌았는데 지난 2년 전반기 많은 일 있으셨겠지만 지난 2년 어땠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일한 지난 2년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께서도 80% 이상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87%가 넘는 시민들께서 순천히 정말 살기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저도 보람을 느끼지만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천하면 이제 바로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 같은 주제가 됐습니다.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에는 박람회가 열렸고 그래서 천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았는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대성공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에버랜드를 제치고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2등, 3등, 4등, 5등을 보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 인구가 천만 명, 경기도가 1500만이니까 2500만이 언제나 전철만 타면 올 수 있는 데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천까지 오는 것은 일부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 먼 거리로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만한 도시가 생긴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역의 경쟁력이 생기고 또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지 이 표준을 세운 게 순천이 지금까지 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벌써 거짓으면 200만 냅니다. 지금 올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순천만 국가정원이 박람회 때만 반짝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이 정비를 한 번 싹 다 마치고 지난 4월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신데 올해는 지금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그다음에 얼마나 또 지금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분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순천이 주목하고 있는 K-디즈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의 그 아날로그적인 아주 독보적인 요소들을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더욱더 완성도를 높이고 여기에 바로 디지털 기술과 애니메이션을 조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핵심의 요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스페이스 브릿지, 스페이스 허브 여러 가지 아이들과 3대가 와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거기다 가미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일이 안 됐거든요. 100일이 안 됐는데 거의 180만 가까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수입도 100억 가까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공공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정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와보신 분들은 옛날 정원을 보신 겁니다. 아마 오시면 디지털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조합하니까 전혀 새로운 정원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최근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게 박람회장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갔던 모습과 또 올해 가보시면 새로운 모습에 또 순천만 국가정원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작년에 가셨다 하더라도 올해 한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하면 지금 순천만 정원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첨단 우주산업입니다. 순천에는 지금 순천을 입금 첨단 산업으로 우주산업을 선택한 순천시가 지금 이 우주산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경과를 말씀해 주시죠. 내년 5월 정도면 아마 이걸 제대로 완공이 될 겁니다. 사실은 목표는 2월까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순천이 우주산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놀래요. 우주산업을 하면 전남은 고흥이고 또 경남은 사천이고 진주고 또 연구단지는 대전에 있는 거 아니냐는 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우주산업이 한 지역의 독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천은 우주산업층이 들어갔지만 진주하고 연합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흥과 상생발전하는 수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까지를 정부로부터 따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이 당장에도 필요하지만 차세대 발사체까지를 아우르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천과 순천, 고흥을 잇는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를 잘 발휘할 생각입니다. 늘 고흥하고 경쟁해서 서로 양폐 구성하는 일이 없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호남이 당당하게 우주산업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지역 간의 어떤 협력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 간 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클러스터 안에서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례들을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은 스페이스 허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순천, 율천산단의 털을 잡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처럼 산단의 터만 잡아놓는다고 무조건 기업이 오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수한 고퀄리티를 가진 젊은 세대들은 단순하게 일자로만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과 본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해룡산단이 뒤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만 평을 비워놓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증과 관련된 소재 부품 산업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를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흥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발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관련 산업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천과 순천, 고흥을 잇는 삼각편대가 될 수 있도록 대전까지 합치면 사각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지금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세대, 발차세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후속 실행 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첨단 우주산업의 메카 순천의 도약도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디즈니, K-디즈니라는 표현 요새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천이 표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미래 모습이 바로 K-디즈니 순천입니다. K-디즈니 순천 관련해서도 순천에서 지금 뭔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 최근에 프랑스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트로 참석하셨는데 이거 방문하신 이유가 있죠? 좀 놀랐습니다. 안시라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는 알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거든요. 유럽의 15만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58년 동안 세계 모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산업을 하는 사람이든 관련된 여러 산업들을 하는 사람이든 여기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새로운 것을 여기에서 선보이고 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과 조금 비슷한 여건인 게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이런 산업들은 대도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의 공간도 복작복작한 데서 있다가 보면 사실은 생각도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가진 천연 자원을 이용을 해서 바로 세계적인 메카로 키워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월티디즈니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튜디오 이런 데까지가 다 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걸 봤고 우리나라 컨진원, 부천 같은 데도 다 와서 있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모든 세계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고 또 거기서 매매가 일어나고 투자 협약이 일어나고 하는 걸 봐서 순천이 앞으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지금 안 씨를 다녀오시고 나서 그런 걸 좀 준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순천이 추진하고 있는 K-디즈니 순천, 이게 어떤 계획인지 또 왜 순천의 K-디즈니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노코리아라는 대화와 함께 프랑스와 합작, 협약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케냐제라는 아주 유명한 랩툰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작가들이 한 450명이 있습니다. 이 작가들이 바로 해외와 교류하는 새로운 터전을 찾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전국을 다 보고 1위로 꼽은 데가 순천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보는 것들은 뭐냐, 단순하게 도시가 크고 작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하는데 인프라가 가장 어디가 좋냐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유치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해서 순천에다가 프랑스와 합작 회사에 본사를 거기다 세우겠다고 선택을 했거든요. 아마 이 설명으로 순천이 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마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무려 4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이걸 한 이유는 미래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찾는 산업들은 케이팝이라든가 케이프부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데 바로 이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과 겨루계가 조금 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웹툰은 서울과 부천 등들이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분야들은 국내 시장 규모는 좀 적습니다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던 중에 순천이 제안을 했고 정부가 응답을 했고 또 대학에 글로컬 30의 애니메이션 관련 주제가 들어있고 또 이번에는 기회 발전 특구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문화 콘텐츠 기회 발전 특구를 순천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시면 이 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순천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구상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좀 생기고요.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계획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글로컬 대학 30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인재 양성들을 위한 준비들도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이런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 거대한 제작비를 어떻게 해서 충당할 것이냐와 함께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내서 충당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에 해당됩니다. 그 세 꼭지 중에 가장 중요한 꼭지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애니메이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에 있는 세 개의 대학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사람들을 순천으로 모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센터를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화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비용을 제공해주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시내 전역을 산업기지화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관광,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에도 아직 남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문제인데요. 정부가 전남권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작 전남도 안에서 설립 지역을 놓고 이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순천 지역에서는 순천시 또 순천 대학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신 상황인 거죠?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제가 제 SNS에 이게 정말로 멸망으로 가는 급행열차로 올랐다, 이렇게 공멸로 가는 급행열차가 출발했다고 썼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기 편한 방식입니다. 왜? 상가신 일이 없잖아요. 돈 주고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도미노 생명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순천시 하나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에 동부 지역이 7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게 처음입니다.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순천대학교도 순천시도 우리들이 생각을 좀 바꾼다고 대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회들 모두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목소리를 내느냐 정치 논리를 개입을 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풀어서는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러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도 안동대가 우리 순천과 똑같이 글로컬 30대학에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 또 포스텍이 있습니다, 보앙에. 그런데 경상북도는 안동대에는 일반 국립의대, 포스텍이는 연구중심 의대 두 개를 해달라고 가르마를 타서 정부에 신청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전남마을 왜 양 지역이 거의 지금 4분 도를 나눌 정도의 전쟁이 붙도록 이렇게 끌고 갑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요. 공무원들 일하기만 편하지 전라남 도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그리고 의과대학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도가 권한도 없지만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정책 수사로 하신 말씀을 너무 확대해석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의료 취약 지역을 있다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포에 좀 섭섭한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한 말씀 드리면 순천에는 있지도 않는 심리혈관 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을 해 줬어요. 문재인 정부 때. 2년 만에 반납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돼서요.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 전남 서부지역은 섬도 많고 지역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특별법을 발휘하는데 거기는 공공의과대학을 설치를 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천 지역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은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3차 병원을 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 의과대학을 세워서 경상북도처럼 문제를 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째 늘 이렇게 먼 일을 풀게 되면 공무원들 그냥 편한 대로.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마디 하면 그것이 그냥 법에도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마치 법처럼 이렇게 해서 전남을 이렇게 갈등으로 몰아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왜? 이거는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천 씨가 그 높으신 전남 지사한테 지금 되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대해서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지사님 보좌하고 있는 공무원들 나와서 은근한 공과를 비슷하게 압박하고 하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관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의과대학까지 거기 가면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안을 좀 냉정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21년도 용역결과도 감췄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동부지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공개했는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것도 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할 수 있으면 단일안을 가져와 보라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공모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들어오너라. 안 들어오면 교육부에서 누구 말 들어주겠냐.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말조심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무지령이점만 살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는 말을 굉장히 이쁘게 저 예의를 갖춰서 했는데 하는 게 너무 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순천대학교 글로컬 30회 됐는데 거기 예산 가지고 지금 압박 낸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순천대학교 혼자몸입니까? 순천도, 여수도, 광양도, 고흥도, 보성도, 구래도, 곡성도 다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에요. 똑같이 중증질환을 났는데 20%가 더 사망하면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는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설레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전남만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작정 하는 반대는 아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될 만한 사례들, 경상북도의 사례들 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 전라남도에서 김영록 시장님이 사실 저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거 공모 철회했다가 이거 정부 요청대로 안 했다가 의대 설립자 무산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수사를 과행으로 해석했다라는 좀 다른 시견을. 정부가 공모해서 가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육부 권한이 어떻게 해서 공모해서 가져라고 그래요. 권한도 없는 데다가. 그러면 권한이 생깁니까?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법에 권한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얘기가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게 뭐예요? 법에 없는 권한 행사 있다고 저는 알리 아닙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전남 동북권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쭉 길게 해 주셨습니다. 의대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또 순천 지역에 관련된 현안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금 고민이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2026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지방은 2030년부터 이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순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데모하고 또 시장 고발하고 공무원 고발하고 이제 민사소송까지 하고 있고 도감사까지 얼마 전에 받았어요. 각오는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차세대로 넘겨서는 아니되고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만한 쓰레기를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 메탄가스로 지구 온난을 더 부족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 모든 도시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선진 도시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마음대로 버리면서 누구도 우리 집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다이옥신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하에 하면은. 제가 이번에 이 세안을 갔다 왔어요. 파리 세르강 가에 있는 프랑스에. 두 가지를 물어봤더니 웃어버려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들을 이제는 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하고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남 같은 데 보는데 아파트값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순천 같은 데는 수영장이라든가 이게 배드문턴 전용구장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이 시설을 지하로 하면서 지상의 문화시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도 하셨고 감사청구에서 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소송해도 순천 씨가 이긴다고 봅니다. 이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우리가 14가지 항목을 감사를 받았는데 수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은 갈등 생길까 봐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 또 지역,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인데요.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신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반대로 원도심은 공동화가 진행이 됩니다. 인구가 함께 늘면 다행인데 인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면서 도시는 외곽으로 팽창하다 보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느 지방에서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K-디즈니라고 불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 애니메이션을 어디선가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면서 원도심 이론을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유 재산을 기회발전 특구 속에 넣기가 어려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이 부분을 보완 요구를 해서 공적인 재산에는 기회발전 특구를 해주고 이 부분은 보완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도심 일대를 저희들이 시청사도 새로 짓고 있지만 바로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를 짓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지금 전남도의 인구도 지금 180만이 벌써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풍선 누르기하고 똑같거든요. 이 아파트 새것 지어놓으면 헌 아파트 비고 오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없애려고 하면 거기에 산업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애니메이션의 제작기지 자체를 원도심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수 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는 상가 쪽으로 밀어넣어서 여러 가지 관련 문화 콘텐츠 산업과 함께 살려낼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쭉 설명해 주셨던 K-디즈니 또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천시의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는 전략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순천에서 또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경전선의 우회 여부였는데 광주, 순천, 부산 또 영원함을 잇는 경전선 철도 전철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천 노심을 통과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노선의 우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우회만 하는 방식 하나하고 지상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하화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경전선이 뚫려서 좋기는 한데 걱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면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위 빨라가 버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광주에서 빨라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이기는 하지만 지하화를 정부 안대로 해 주면 지상을 미국에 있는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처럼 정말로 멋진 순천망과 시내까지를 또 이번에 국가에서 지정해 준 동천의 국가청까지를 연결해서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도시로 우리가 지금 변신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화에 따른 또 지상에 새로 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그런 구상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 이야기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 이야기가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 때문에 세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자체에도 당연히 교부세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호소한 지자체들이 좀 많은데요. 순천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도 걱정입니다.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세금이 일단 안 거치니까 오는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1천억 정도 줄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도 짰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되면 이 전략도 2, 3년이지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저도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는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순환 센터 소각장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풀고 나가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우선 수준을 다시 정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그럴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에서 벌어들이는 세외 수입은 바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순천의 2년 많은 발전과 성과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의 2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순천시가 준비해 나갈 것인지 오늘 순천시장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 표현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는 원색적인 발언을 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대정부질문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국내임은 오늘도 김병주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등 뒤끝을 모이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선으로 칠 수 있는 손벽은 없는 법인데 여의도 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엄청 바쁘시죠? 바빠야죠. 국회에도 늘 시끄럽고 계속 일이 많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김병주 의원이 북한 도발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변인 아마 호준석 대변인인 것 같은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평을 해서 일본이랑 무슨 동맹이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향해서 정신출 놓고 있다 이런 원색적인 발언까지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와 일본의 사이는 동맹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 농평이 잘못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이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뒤만 졸졸 따라가다가는 앞으로도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도 아직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심에 부합한 행보를 하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용산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면에서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따라가는 거를 정신 놓고 있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대통령과 민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총선 참패 이후에는 민심의 회초리를 보다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이번에 참패하고 나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같은 데 보면 108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똘똘 뭉치면 된다. 똘똘 뭉쳤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 장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지만 그걸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좀 과한 공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4명, 이재명 대표 사랑 재판 관여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휘해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터무니없는 일이죠. 터무니없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심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조국 대표의 복수 때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온전하게 동의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러 문제가 있고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 내로남불의 아이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살아났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려고 보자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내지는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로 여겨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도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좀 작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탄핵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방탄이고 이건 누가 봐도 국회 권한의 사유화잖아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이게 지금 과연 제정신이신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제정신을 못 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정신줄을 놓고 있고 민주당도 제정신 아니고 그러면 국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역시 저희 개혁신당이 정신줄을 똑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서로 타협이나 어떤 토론 없이 서로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양당에서 그래도 조금 소신이 있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원들을 어떻게든 저희가 잘 설득하고 함께 힘을 합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김 현장에서 변호사 생활도 하시고 대한변협 법제 이사도 하시고 법조인이신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거 검사 탄핵 헌법 위반이다. 아마 101조 사망을 언급한, 101조 1항인가를 언급한 것 같은데 재판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재판을 하겠다는 거다.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법조인으로서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검사들에 대한 위협 내지는 검사들에 대한 위축 효과를 우려한 그런 발언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방탄탄핵이라는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나요? 저희는 200% 동의합니다. 200%요? 그런데 지금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 의원도 지금 법조인인데 어제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해진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범죄 행위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그거는 이제 가족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수사하는 거는 거의 범죄 행각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가족끼리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외부에서 보면 웃긴 얘기죠.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면 범죄의 의심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그게 어떻게 범죄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를 한 뒤 이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이나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안이 표결 처리를 할 만한 문제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로 일단 보냈죠. 법사위 조사를 보낸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심의하시는 것도 법사위원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시고 김용민 원내수석도 또 거기 있으세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탄핵안을 넣어놓고 본인들이 셀프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한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탄핵 발의권과 심사권을 민주당이 다 손에 쥐고 또 지금 절대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입법권의 납용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면 민주당의 주장만 잔뜩 있고 객관적인 다른 기관에 의한 수사나 증거 수집은 없는 상황에서 헌재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감정적인 탄핵 소추가 다 이런 거였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한창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조사 심사를 해서 우리가 밝혀서 보내겠다. 그런데 거꾸로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민주당이 외통수로 몰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법사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 만약에 조사해보니까 헌재에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더라 해서 접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탄핵화를 발휘한 것 자체가 저는 과도한 방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접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이성적이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한 탄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들 벌주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에 젖은 사적 탄핵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그걸 벌이나 위협으로 느낄까요? 느끼죠. 느끼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힘 있는 정치인을 수사하면 나에 대해서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이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남고 보존이 되고 헌재 결정을 애타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위축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탄핵당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단 직무 배제시켜야 되니까 예방적 탄핵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게 정상적인 탄핵 제도의 활용이 아니에요. 방통위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일단 급하게 직무 배제시켜야 되니까 탄핵하자. 이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무겁고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제도인지를 민주당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쓸 제도가 아닙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거는 워낙 논쟁적인 주제여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쫄립니까 쫄리면 지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을 쓰셨을 텐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사실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단식 투쟁을 하면서 뭔가 결기를 보여주는 듯 했다가 단식 투쟁 막바지에 본인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읍소의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사실 좀 우스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때의 심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굉장히 엄벌이 되는 유죄 판결도 나오고 본인이 추가 기소도 되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 건지 저는 지금같이 민주당을 동원해서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폭주를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두려워해서 좀 쫄리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게 있다면 그걸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거겠죠. 본인을 수사한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민주당을 수사한 사람들이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 안 통합니다. 이제는 민주당만 스스로가 피해자 코스프레 해봐야 믿어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신데 그제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 질의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028007070 용산 번호인데 이종섭 당시 장관한테 전화가 갔는데 이게 어디 번호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는데 정기석 실장은 보안이다 비밀이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들이 오간 건가요?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실 내부로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게 최혜병 사건 처리에 관한 외압 내지는 지시를 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풀려고 하면 어떤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서 아무리 대통령실이라도 국방부 장관에게 쉽게 전화할 만한 인물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비서실장님 전화하셨냐. 정책 안보실장님 전화하셨냐. 다 아니래요. 그러면 전화할 만한 인물이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위를 받는 자이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얘기를 못하는 건지 저희는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무슨 혹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위를 받는 사람이어서 얘기를 못한 건가라는 음모론적 의구심이 들 정도로 끝까지 철벽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관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하려면 실장급이나 수석급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이 이런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전화를 했으면 정식 개선을 밟아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를 못한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정진석 실장께서 이게 전화번호가 보안이고 기밀사항이다라고 하셔서 저도 검색을 제가 쓰는 명함관리서비스를 해보니까 많이 나와요. 0, 2, 800에 7까지만 넣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채찌PT에다가 검색을 해봐도 상당수의 많은 인원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라는 게 국정원과 다르게 그렇게까지 기밀사항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모든 운영위원에게 공개하는 게 어렵다면 여야에서 한 사람 정도씩만 그게 누구 번호인지 열란만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절을 하셔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다만 그래도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기존 문재인 정부 등 기존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로 유지해왔다.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저도 확인해 본 바로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국정원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 같은 데서 기밀사항이 나오거나 군 관련 기밀사항 다루는 국방위 같은 데서 기밀사항 나오면 그거 비공개로 전환하고 여야 간사가 확인이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보다도 훨씬 더 보완이 엄중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백척 간두의 상황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관심조차 저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관심만 너무 많죠.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들에게 국민들이 가지시는 의구심이나 의심에 대해서 기존 정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실도 800-7070 번호를 공개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국회의원에게 비공개로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 공의 800-7070 전화를 오늘 몇 번 걸어봤는데 계속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더니 아예 그냥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전화기를.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지휘를 받아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음모론이 왜 나오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한 두어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대통령은 보통 개별 사단장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개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냐. 이거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뭐가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저는 뒤에 김건희 여사나 천봉 스승 같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상상하면 이해가 가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했다는 이모 씨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중마고 원조 친윤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작심 발언을 했던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최상비 형사건 외압 배우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랑 특정 언론이 정언 유착 그다음에 제보 공작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아니다라고 지금 총대를 메고 한동안 조용하던 권성동 의원이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 우정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원조 윤회관으로 불리시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끈끈하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 총대를 메시기로 한 것 같고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나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만 저를 포함한 야당 구성원들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너무 과하게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옛 친정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시점이 묘하다고 느낀 게 지금 전대가 진행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배신자님 원이 막 프레임 씌우려고 그러는데 친윤이랑 이런 쪽에서는 혹시 뭐 그런 차원의 총대를 메고 다시 역할 같은 걸 하려고 나오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그런 거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명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주요 당권 주자들 주저앉히는 것부터 지난 전당대회는 난장판이었죠. 이번에도 원희룡 후보를 내보낸 것이 친윤 내지는 용산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맨날 민주당 보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민주가 없고 이재명의 1인 독재 체제고 민주당의 아버지고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 국민의힘도 용산 출장소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정말 손을 떼시라 대통령께서. 제발 가만히 계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어쩌다가 가만히 계시라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최소한 전당대회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